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모두를 위한 경제 교육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경제정책 브리핑실 코너,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님과 함께합니다.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융당국이 지난 4월 11일부터 6주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했는데요. 여기서 소비자들이 찾아간 돈이 무려 1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솔깃합니다. 저도 혹시 나도 숨어있는 돈이 여기 있지 않을까 궁금한데요. 평론가님이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이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숨은 금융자산 하면 이게 무슨 내용이지 그랬을 텐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과거에 은행에 돈을 넣어놨었는데 일부 찾았는데 일부가 남아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까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미사용 예금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숨은 금융자산을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가 보험금, 내 이름으로 보험금이 있는데 저는 모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만기가 됐거나 이런 걸 이제 잊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된 이렇게 금융자산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알려주는 게 바로 숨은 금융자산 찾기 캠페인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안 찾아가시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그러면 이거 캠페인을 한 번 하자. 그래서 6주간 이렇게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했는데 무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1조 5천억 원에 다가가는 금액이 사실 금융소비자들이 찾아가셨습니다. 6주간에.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안 찾아가신 분은 상당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캠페인이 있는지조차도 모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은 이 캠페인을 안 하는 거죠? 캠페인을 안 해도요.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무슨 이 기간만 찾아가세요라서 전산을 열어놓은 건 아니고 워낙 안 찾아가시니까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에서 이게 한 번 캠페인을 한 거예요. 운동을. 이런 게 있으니까 한 번 찾아가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 6주간 금융소비자들이 조회를 해봤더니 이게 한 1조 5천억 원에 달했고 이게 유영복을 봤어요. 이게 그러면 이때 숨은 자산을 얼마나 찾아갔는지 봤더니 보험금이 52%였습니다. 보험금이 가장 많았나 보네요. 네. 보험금이 가장 많이 발견을 했고 휴면성 증권이 한 4,320억 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예적금이 한 2,500억 원 정도. 미사용 카드 포인트가 219억 원 정도 되면서 사실 유영별로 봤을 때 보험금이 가장 많이 찾아가셨다. 그러니까 네임으로 된 보험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던 거죠.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만기 보험금. 아, 만기가 돼 있으면 찾아가야 되는데. 네. 그런 걸 이걸 모르고 계시는 거고 그다음에 중도 보험금이 있는데 이제 계약자의 배당금이든지 생존명금이 있거든요. 아마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제는 안 찾아가셔서 이 금융기관에 남아있는 돈을 이제는 이번에 이제는 조회를 통해서 찾아가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마 그럼 그러실 겁니다. 이거 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방송 끝나고 원래는 좀 접속을 해서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정말 이번에 찾아가신 자산이 진짜 1조 5천억 원이라고 하니까 금액이 정말 상당한데 이게 그러니까 모두 깜빡하고 안 찾아간 돈이 쌓여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용하신 분들 비율로 따지면 장년층 분들이 아무래도 가장 많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이번에 그 6주 동안 이제 캠페인 했을 때에 찾아가신 분들의 그 연령층을 조사해봤더니 60대 이상 고령층이 45%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령층이 아무래도 금융 거래를 많이 했으니까 그만큼 또 남아있는 돈 장기 미거래 금융 자산이라든지 휴면 금융 자산들이 좀 많았던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젊은 세대들도 많았습니다. 그런가요? 이게 50대 같은 경우에는 27%를 담당했고요. 40대가 16% 정도 차지했고 30대가 8%, 20대 이하가요. 3%가 됐는데 장기 미거래 금융 자산 중에서 20대 이하의 이런 어떤 금융 자산이 249억 원이나 남아있었고요. 휴면 금융 자산이 121억 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이하도 생각보다 이렇게 장기 미거래 금융 자산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라도 꼭 한번 검색을 하셔서 내 숨은 금융 자산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 당연히 이제는 60대 이상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한번 꼭 조회를 해보시기를 한번 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조회를 했다가 돈이 있으면 그야말로 그게 꽁돈 생기는 그런 느낌이니까 선물처럼 숨어있는 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방송 잘 들으시고 숨은 자산 잠자고 있는 내 돈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을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 숨은 내 자산을 확인하는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게 과거에는요. 금융 정보가 다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한 번에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우리가 IT 강국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렇죠. 전산이 다 통합돼 있어요. 그래서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이라고 얘기하는 파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창에 가셔가지고요. 파인이라고 치면 이렇게 포털이 나와요. 이게 금융조회 시스템을 한 곳에서 접근 가능하도록 링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에게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파인이라 그러면 이게 뭐 파인? 이러면서 이거 무지상한 사이트 아니야? 그러실 텐데 이거는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가셔도 돼요. 그래서 포털, 검색 포털 가셔서 파인이라고 치면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이라고 나오고요. 여기에서 한 번에 내 개인 정보를 넣으면 한 번에 금융 자산의 조회, 환급까지도 편리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한 값도 되나요? 네, 가능하거든요. 이게 바로 갈 수 있어요. 각 사이트마다. 그래서 휴먼 예금이라든지 휴먼 보험금 찾기 이런 것들을 이제는 내가 찾아낼 수 있는데 이게 뭐 파인에서 직접 해주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파인에 접속을 했으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잠자는 내돈 찾기라고 보실 거예요. 여기를 클릭하면 휴먼 예금이라든지 아니면 저축은행 휴먼 예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휴먼 예금 같은 경우에는 은행 연합회에서 제공하거든요. 여기서 이제는 환급을 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찾아갈 수 있는데 파인이 왜 좋냐면 금융감독에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바로 가기를 다 해놨습니다. 은행 환급 거기로 갈 수 있게요? 네, 바로 예를 들어서 휴먼 예금이다. 그러면 은행 연합회로 가셔야 되는데 내가 모르잖아요. 이게 휴먼 예금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모르실 텐데 파인만 가보면 이게 다 나와 있어요. 휴먼 예금은 은행 연합회. 이게 링크가 다 달려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내보험 찾아줌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생명손해보험협회로 가셔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한취에 바로 그냥 클릭만 하면 이동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여기 파인에 들어가시면 숨어있는 돈을 찾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환급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바로 가기가 되니까. 아주 간편하겠네요. 네, 굉장히 간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 관합 보험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요. 이거 내가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실 거잖아요. 이게 보험개발원에 가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파인만 오면 이게 다 나와 있어요. 링크가 달려 있어서 이건 내가 클릭만 하면 알아서 보험개발원 사이트로 넘어가고 카드 포인트가 내가 남아있을 것 같다? 그럼 여기는 여신금융협회로 가셔야 되는데 이런 정보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파인에 와서 보니까 카드 포인트는 여신금융협회네. 클릭만 하면 또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사이트 링크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조회만 하면 다 이동을 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리하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파인이 나온 지가 이 서비스가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사실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이.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포털 이런 데 가셔서 검색 사이트 가셔서 파인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이라고 나올 겁니다. 여기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잠자는 내 돈 찾기가 바로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또 잠자는 내 돈이 바로바로 찾을 수 있도록 링크가 달려있기 때문에 꼭 한 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검색창에 파인애플 할 때 파인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잠자는 내 돈 찾기에서 그런데 궁금한 게 보험이나 증권, 주식, 은행 예적금 다 한 번에 이곳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럼요. 한꺼번에 갈 수가 있어요. 그 사이트들에. 여기서 환급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환급이 될 수 있는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각각의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이런 대로 바로 가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너무나 좋은 사이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저는 또 하나 이 서비스 중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게 바로 카드 포인트 확인하기입니다. 뭔가요? 카드 포인트. 이게 아마 앵커님도 아실 거예요. 카드 다 쓰시잖아요. 그럼 내가 쓸 때마다 포인트가 생깁니다. 각 카드사마다. 그런데 문제가 내가 이게 얼마나 쌓여 있는지. 그리고 이 포인트를요. 이제 현금할 수 있거든요. 제도가 바뀌어서. 그런데 현금할 수 있느데도 불구하고 이걸 전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정말로 제가 이제 지인분들에게 카드 포인트 확인하기 꼭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항상 듣는 말이 고맙다는 얘기 항상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막상 해봤더니 몇만 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신용카드를 쓰면서 포인트가 결제할 때마다 쌓인다는 건 아는데 그 뒤에는 잘 모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거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조차도 몰랐거든요. 네. 이게 현금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카드 포인트 현금할 비율이 1포인트당 1원씩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1포인트가 있다 그러면 1원부터 가능하고 좋은 점이 1원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현금할 수 있어요. 1포인트도 현금화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의 이런 IT 강국이다 보니까 잘 됐습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대상은 외국인을 포함해서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개인회원이라면 다 이용할 수 있고요. 법인회원은 안 됩니다. 카드 포인트 찾기는 법인은 안 되고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입금되는 카드도 있고 그다음 날 입금되는 카드도 있지만 일단은 입금은 바로 된다는 거. 이렇게 오늘이라든지 내일이라든지 카드사마다 좀 다양하겠지만 입금은 가능하다. 내 명의 계좌로.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 그러시면 파인 들어가시면요. 카드 포인트 확인하기라고 바로 보여요. 내 계좌 한눈에 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런 데 가셔도 보이고 그다음에 카드 포인트 바로 가기라고 있어서 여기에 가셔서 이제 내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다 나와요. 내 카드가 쓰고 있는 모든 카드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말 그대로 현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꼭 한 번 활용해 보셔서 단돈 몇 만화도 어딥니까. 아, 그럼요. 네. 어려운 시기에. 그런데 이 카드 포인트 확인하기도 역시 파인, 이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매번 일일이 찾기가 너무 불편한데 보통 한 군데 은행 말고 여러 군데 은행 계좌를 이용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은행별로 말고 내 계좌를 한꺼번에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을까요? 아, 그 기능도 있어요. 파인에 가보면. 네, 내 계좌 한눈에 라고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게 파인 딱 들어가시면 내 계좌 한눈에 라고 나오시거든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내가 쓰고 있는 내 계좌, 은행 계좌, 내 카드 이런 것도 다 바로 통합 조회가 됩니다. 바로 이게 어카운트 인포 서비스인데 이 어카운트 인포 서비스로 바로 또 들어갈 수 있도록 링크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해봤는데 너무 편해요. 사실 이런 계좌가 옛날에 내가 있었구나. 특히 정말 오래됐는데 군대에 있을 때 만든 농협 통장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잊고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다 눈에 잡히니까 내 계좌 한눈에 들어가 보시면 내가 예전에 썼던 통장에 단돈 몇 천이라도 남아있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꼭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저도 대학교 때 쓰던 체크카드가 있는데 그건 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 안 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소액이라도 지금 돈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도 지금 다 조회가 가능하고 환급도 가능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평론가님 그런데 보험금도 있잖아요. 보험금도 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또 파인 서비스 가보시면 보험증권 카테고리에 내보험 다보여 서비스도 있고요.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보험 다보여는요. 내가 가입한 보험이 다 나옵니다. 저 이거 해봤는데 너무 편해요, 진짜. 내가 계약자로 된 보험이 다 나오다 보니까 내가 몰랐던 보험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이런 것도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 또 한 가지 내보험 찾아줌을 누르시면 나의 숨은 보험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 계약과 숨은 보험금을 한 번에 확인하시면서 내가 몰랐던 보험금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한꺼번에 좀 확인하면서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보험 상품이 궁금하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또 재미있는 게 보험 다모아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보험 상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보험 상품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나와 맞는. 이게 보험 상품 비교 사이트거든요. 이것도 그냥 또 한꺼번에 또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로 다 몰려 있습니다. 모든 내가 금융 소비자로서 누려야 될 모든 기능들이 바로 가기 링크가 다 달려 있어서 너무 편해요, 사실. 그래서 한 번 정부가 좋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금융 소비자라면 한 번쯤은 보셔서 한 번 내 금융 자산을 확인해 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금융위와 금감원이 함께 만든 사이트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고 있고 특히 파인 같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면서 금융 소비자료를 위해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사이트라서 정말로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위나 금융당국이 앞으로 이제 벽인 명의 계좌는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법인 명의 계좌도 확대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획을 밝힌 상태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보실 필요 있겠고. 무엇보다 잔고 이전 한도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50만 원 이하만 좀 보일 수 있도록 해놨다 그러면 이전에 한 100만 원 이하까지 넓혀서 이런 금액까지도 좀 더 큰 금액까지도 볼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이제는 재고할 개선상으로 남겨놨기 때문에 굉장히 더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자고 있는 증권, 예적금, 미사용 카드포인트, 보험금까지 모두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그 뭐였죠? 파인에 대해서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